안녕하십니까 피신모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 차량은 SM3노바 이거 몇 cc죠? 2000cc 몇 시기? 19년... 오늘 작업은 서틀베이브에 캄포인트 하나 그리고 라파플러스2 4개 그렇게 장착이 되어있는데 사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출발이 많이 느리고 이래가지고 사장님께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방문해서 장착을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죠? 아 일단 한번 봐볼보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저희들 조금 그 전화 주시는 문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사장님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. 경기도 좀 안좋고 이래가지고 사장님은 뭐 회사 쪽에 가격 같은 거 없습니까? 아 예 그냥 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깐요. 오일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아 좀 틀리네요. 좀 천이네요. 느낌이 어떻습니까? 많이 틀리네요. 제가 아까 테이터 주행하고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제 아시겠죠? 사장님이 늦게 오셔야 됩니다. 아 틀리네요. 말로 하면 거기 신경이 집중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플래시보 효과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려놓으니까 좋아진 것 같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. 차고 나가는 느낌이 틀리고 틀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아실 때도 그냥 치고 나가는 게 틀리네요. 네 틀렸어요. 완전히 틀렸어요. 장차가 저희들이 차 상태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태보고 가장 효과 좋게 저렴하고 효과 좋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하거든요. 아 참 많이 좋아해요. 아마 지금 좋아진 게 100% 중에서 지금 한 50-60% 좋아진 거거든요. 타고 다니시면은 또 더 좋아져요. 하세요. 브레이크도 완전히 바로 늦게 해주네요. 브레이크도 나중에 이제 가져다 밟아오면은 담력이 약간 좀 올라와 있을 거에요. 좀 밟으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밟을 때 보다 좀 팍팍 잡히거든요.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도 이제 공기 실린도 쪽에 들어가는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에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산소를 이제 밀집적으로 밀어넣어 주니까 브레이크 담력도 올라와요.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잘 잡히게 돼요. 네. 앞전에는 이 압셀에다 밟았다가 뜨면은 차가 거의 설 정도로 이렇게 섬쩍하게 타는데 지금 그냥 탄력을 붙여서 그냥 쭉 밀고 나가버리는 거에요. 네. 그렇죠. 지금 지금 아까야 뗀 상태인데 지금 약간 오르막이거든요. 네. 고통됐던 차가 거의 서다시피 빨리 확 떨어지는 거에요. 네. 빨리 멈춰져서. 이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. 이런 부분들 이해를 보통 못 하세요. 말로 설명을 드려가지고. 네. 아 근데 말은 느끼지 않습니까? 네. 저희 제품은 좀 시원해요. 아 그래요? 아. 아 완전 충격이네요.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더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또 다른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. 그걸로 또 이용하시면 되고 돈은 안 아깝죠 사장님. 아 예. 그런 신기하네요. 타고 다니시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속주행 자주 이용하시면은 아까 사장님 좀 전에 느끼신 거. 네. 자주 이용하시면 연비도 많이 올라가죠. 아 예. 많이 올라가고 보통 저희들이 지금 이진도 설치해 가지고는 연비를 한 5%? 네. 5%에서 한 10% 사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장착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10% 이상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트레일러나 이런 차들 있잖습니까? 그런 분들은 이제 장착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유리하죠. 왜냐면은 기능값을 보통 한 달에 뭐 500, 600 이렇게 써버리는데 제가 보통 계산을 때려 보니까 한 6개월에선 7개월 하면은 돈처럼 뽑겠더라구요. 대신에 그분들은 이제 엔진cc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와요. 괜찮아요. 그래도 한 7개월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남는 거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기대이시죠. 차이 볼튼이 많이 납니다. 타고 다니시면서 일단 더 좋으니까 네. 사실 좀. 타 보시고 나중에 또 뭐 일단 제가 고속주행도 한번 이봤는데 지금 뭐 리스크나 이런 건 지금 없는 거 같거든요. 타 본 경우가 일단 더 타 보시고 나중에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PM이 나중에 타고 다니시고 섰을 때 차가 많이 떠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요. 정비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모든 걸 다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. 성능만 약간 올려주실 뿐이지 다른 걸 고치는 게 아니라서 정비는 따로 해주셔야겠습니다. 일단 사장님 그래도 믿고 저희들한테 전화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효과 많이 보시고요. 나중에 피드백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. 영상은 저희들이 조정한 자료로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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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